예나 양의 애교 한 번 보고 우리 슬슬 마무리 해볼까요? 마무리 말해봐봐요 그래 나도 집에 안 갈랜다 한 명씩 사이게 해 그냥 자 예나 양 그러면은 우리 울고 있는 우리 진솔 양을 향해서 애교 한 번 아유 너무 그런가? 무슨 마음이 날 것 같아요?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이제 팬분들께 애교 한 번, 친하게 한 번 어... 아 저 나한테 나한테 가지고? 이게 뭐야 도토리에요? 아... 어떤 거지? 자 그러면 어떤 거 하실까요? 요즘 하고 있는 거요? 저요 마이크 들어줄까요? 네 자 시작 1초 하고 안 보이면 이렇게 초고하는데 탐토는 어떻게 기다려? 파인애플 사랑해 너무 귀여워 앞에 다 미소가 다 번졌어요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교에요 제가 처음으로 인정한 애교입니다 처음으로 인정한 애교? 역시 막내들이 무서워요 인정해줘야 돼요 드디어 인정한 애교 인정하는 애교 아 좋습니다 여기가 뜨거우면서 되게 귀엽다는 느낌 귀여워서 뜨거워진 거예요 약간 부끄러운 게 아니고 네 아무튼 왜냐면